혜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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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? 혜택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혜택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 인내심 인내심에 다 한계가 있어 이 새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교육원 조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송이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등록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니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마셔 아 이럴거면 택시가 운전해 이 새끼야 아아악 아악 아악 이 새끼야 저만요 저만 이 새끼야 저 덕해로 울려있어 내가 역사적인 비제사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